에러 에러가 뜹니다 단식기 1차, 오늘 시간 새벽 5시 40분입니다 2일차다서 아직 힘들진 않은데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소통을 올릴 때 호흡 내뱉는 거다 힘을 줄 때 어깨 쓰지 말고 어깨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단식 14일차입니다 하루가 너무 긴 살이 한 20kg 빠졌는데 아직 돼지네 돼지 화이팅 한강만큼만 나오면 돼 그냥 단식 20일째 나가서 수염도 깎아야겠어 하... 나 20일 있었으니까 10일 더 있어야 되는데 힘드네요 하나, 둘, 셋 나 1-1 이거는 10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